세가족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박미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세가족위원회 최수정 목사님과 같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세가족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영접실에서 영접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인사하면 박수 쳐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최수정 목사님께서 몇 주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발리 인도네시아 전도 캠프를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쪽에서 예배 드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일 돌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한 주 비게 됐는데 저는 다른 목사님이 서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다면서 저한테 이 자리를 맡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박수 쳐주셔서 제가 조금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저희 최수정 목사님께서 오시니까요. 저희 세가족 이 반은 52주 상설반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매주 오신 저희 세가족 분들은 또 아시고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오신 세가족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 세가족 처청 행사가 있는 날이라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 52주 항상 10시, 주일 10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매주 편안하게 오셔서 그런데 나 특별한 일이 아닌데 나는 이번 주 아니고 그냥 다음 주에 가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사주 꾸준히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그걸 분명하게 받아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유치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예원교회라는 곳에 왔는데 예원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인지 또 저를 인도해주신 인도자가 데리고 가는데 진짜 여기가 어딘지 또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데 식당은 또 어딘지 또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는데 본당 1층, 지하 1층은 또 어딘지 헷갈리시고 좀 분주하시고 낯설고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예원교회이구나 이런 곳이구나 하고 조금은 알고 익숙해지시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3주차 시작을 해볼 텐데요. 3주차 말씀은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요. 신앙이라는 것도 참 낯설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게 참 낯설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 다닌다. 이거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영적인 것도 낯설고 또 싸움이라는 것도 참 낯설죠.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는 저도 많이 해봤어요. 계속 다녔으니까. 그런데 영적 싸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핵심이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진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내 인생을 좁먹고 있는 그 영적인 실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승리하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예배소서를 예부로 쓰고요. 6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저희가 나눠드린 교안을 보시면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 텐데요. 합독은 뭐냐면 다 같이 큰소리로 함께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섰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되세요. 첼성 목사님하고도 약속하셨죠. 뭐야? 제목만. 제목만 기억하자. 제목만 기억하면 다른 것들이 다 엮이고 설키듯이 구슬깨듯이 이렇게 슬슬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기 말고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신앙생활은 다른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시험들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신가요? 저는 가족이었어요. 이 왼수가. 이 왼수가. 남편이랑 결혼하면 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말도 안 듣고 사실 남편이 우리 가족이 사실 왼수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하고 참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주먹은 가깝고 또 말은 쉽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먹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말이 먼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눈과 말과 주먹이 아니라요. 여러분은 이제 싸움의 고수가 되셔야 되세요. 말과 주먹으로 하는 거는요. 하수가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고수는 진짜 비밀이 따로 있어요. 고수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딱 보면 어디 어디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때리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영적 고수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실체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다.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하수가 아니라 나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나 2주, 3주밖에 안 됐는데 왜 나보고 고수가 되래? 이게 아니라요.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실체를 오늘 분명하게 알고 영적 싸움의 고수가 되어지는 그 비밀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저도 교회 나가서 진짜 복 받고 질병이 고쳐지고 은혜 받고 이런 거 얘기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교회 딱 예원교회 딱 왔는데 나의 인생을 존먹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진짜 성도님 이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니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정말 행복한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병도 치유되어지고 또 돈도 많이 잘 벌게 되고 자식들이 진짜 좋은 대학에 가게 되실 거예요. 이런 얘기만 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 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거는 저 모르겠어요. 최수영 목사님도 계속 이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정말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내가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지 이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게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가서 내가 잘 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물론 예수 믿으면요. 잘 되고 건강해요. 또 복도 받고요. 우리 후대가 축복을 받아요. 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그 이전에 영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힘드시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새가족으로 온 제 친구를 만났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장사를 하는데 가게를 하는데 망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삶 속에서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삶 속에서 내가 돈이 없으면 우리 오빠도 저한테 그래요. 실직자일 때 제가 지방에 사는데 오빠가 저에게 서울에서 돈도 없이 왜 그러고 있느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돈 없으면 힘 빠진다.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 내려갔어요. 왜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이 교회가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느냐. 저도 고향에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거기서는 열심히 해라. 네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잘 풀린다. 이렇게 얘기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해야 될 그 이유와 비결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요. 지속했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안 믿어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증인이에요. 저 백수로 몇 개월 살았거든요. 돈 없이.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 증인으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니까요. 저 증인 딱 보시고 또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꽉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분 도둑이 영적 도둑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신혼집에서 신혼집에 어느 날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집이 완전 난장판이 된 거예요. 도둑이 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신고하고 우리 집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이것도 잘 가져가고 이것도 정말 잘 해놓고 갔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전화해서 잡고 그 놈이 누구인지 내 거 훔쳐간 거 가져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 도둑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왔는데 이제는 내가 잘 되겠지가 아니거든요. 사실 인도자가 나를 인도해서 이렇게 데려왔는데 인도자 때문에 시험드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또 밥 먹다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어. 에이 기분 나빠. 또 저희 교회 가장 우리 교회 가장 시험드는 장소가 어디냐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서 아 웃으시네요. 차 빼다가 나 진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여기 대고 싶은데 아니 코지 저기에 되래. 그런 경우 없으세요? 아 진짜 주차장에서 진짜 시험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다 내려놓으세요. 진짜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영적인 본론을 꽉 붙잡고 여러분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싸움에 신앙생활에 큰 제가 결론을 내리고 가는데요. 뭐냐면 영적 싸움은요. 대신 싸워주는 존재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또 그리고 영적 싸움은 뭐예요? 이미 어떻게 해요?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에요. 싸우기도 전에 승리가 확정됐대요. 여러분 축구 경기 많이 보시고 좋아하시죠? 남자분들은 제 아들도 이제 축구하는데 저는 그 축구를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슴이 너무 콩닥대. 이길지 질지 알 수가 없어. 대한민국이 축구를 하는데 이번에도 1대0인데 너무 막 짜릿해. 이길지 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방송 보거나 그러면 어떡해요? 승리했으니까 어때요? 평안하죠. 평안하시죠? 그런 것처럼 영적 싸움도요. 이미 승리했어요. 끝냈어요. 목사님이 저희 정은주 목사님이 나중에 저희 만나게 되실 텐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빅토리 빅포 파이트 싸우기 전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께서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 대신 싸워주는 존재가 있어요. 싸움은 어때요? 내가 싸워야 되잖아요. 내가 말빨이 세거나 교통사고 나면 말빨 센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도 나와서 두 눈 크게 뜨고 샷 대전 몇 번 하면 끝나요. 그렇죠? 등치가 좀 크거나 그런데요. 이 영적 싸움은요. 대신 싸워주는 존재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알면요. 여러분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얘기 저희가 지구병동이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얼마 전에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가 내가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라는 영상을 하나 딱 기재를 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가장 우울한 나라래요. 자살률이 가장 높고 또 지금 최근에 보면 여러분 옆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이라 그래서 약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요. 잠을 며칠 못 자. 그러니까 수면제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많아져.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결국은 많이 먹고 끝내죠. 제가 아는 분도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분은 밝은 햇살도 싫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대요. 그래서 진짜 날씨가 좋은데 커튼도 걷어놓고 너무 우울하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약을 드시는데 봄보다는 또 가을 겨울에 또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나만 힘들면 되는데 이렇게 약까지 먹고 있는데 내 부모님도 힘드시네요. 치매에 걸리셔서 힘들고 또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셔요. 그런 분들이 또 모시고 계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본인 자체로도 힘든데 부모님들의 상황까지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 옆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친적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병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피가 나고 고칠 수 있는 병은 의사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의사로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술 먹는 우리 남편 술 먹는 우리 남편 또 게임 중독에 빠진 우리 아이 게임 중독에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술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술을 먹을 수밖에 없고 게임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술 먹지 마 게임 하지 마 그리고 음란 사이트 들어가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박 도박하지 마 집에 가둔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정신병에 가둔다고 이게 되나요? 안 되거든요. 제가 세 가족 영접반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비싼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제가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제가 피싼 뷔페에 가요. 맛있는 게 먹어요. 그런데 그 산의 진미가 맛이 없어. 소화가 잘 되나요?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편안하게 소화가 되던가요? 절대 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창세기 3장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단 가운데 우리가 잿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세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걸로 봐주세요.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 많이 키우 요즘은 강아지 많이 키우더라고요. 저도 강아지 너무 좋아하는데 예배 가자 하고 강아지 하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예배하는 강아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인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귀신에 들려서 힘들어 하는데요. 사실 부모들은 몰라요. 제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이들이 막 욕을 하면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모여봐 이랬어요. 야 너희들 밤에 잘 때 귀신 보는 애 가위 눌리는 애 있어? 한번 손 들어봐 그랬더니 어떤 남자애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나가 뭐라 하냐 야 손 내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너 이 사실을 너희 엄마 아빠가 아시니? 라고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엄마 아빠는 그냥 너가 허해서 그래 그냥 악몽을 꾼 거야 크면 괜찮아져 키 크려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도요 이 영적인 존재에 시달리고 있어요. 눌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너가 허해서 그래 악몽을 꾼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그 문제를 오늘 붙잡고 그것에 승리하시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이 영적 실체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만이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단 마귀 사단은 뭐고 또 마귀는 뭐야 얘기하시죠. 그리고 또 귀신 얘기하실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영적으로 좀 모를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만 이 사단이 누구인지 분명히 영적 실체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반약자 이간자 천사가 타락해요. 하나님과 높아지는 내가 신이 되겠다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의 언어적인 차원인데요. 사단은 단수예요. 하나예요. 그 귀신은 그 따르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건데 그 천사장 밑에 많은 천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천사장이 밖으로 나오니까 어때요. 우리 군대에 대장이 있죠. 그 밑에 많은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같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됐고 그 따르는 졸개들이 바로 귀신이에요. 우리 인생을 존먹고 있는 이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이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공격했느냐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속였어요. 사단은요. 지금도 끊임없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너희에게 필요해. 라고 속여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진짜 우리 시험 만들고 또 속이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그대로 덫에 걸려서 그 인생이 포기하고 순응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제가 일본 캠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할아버지 그 위에 조상 내 아버지도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안에 위패를 모셔놓고 거기는 조상신을 섬기잖아요. 나 항상 이렇게 살아왔어. 30년 40년 50년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의 가문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너는 틀렸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덫에 걸려서 보이지 않는 끈에 묶어서 운명 사주팔자 그대로 살아가도록 끌고 가고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신체를 분명하게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거짓의 압이래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연월일시 따져가면서 이사도 하고 결혼도 해요. 아 나 뭐 귀신이 어디 있어. 사단이 어디 있어. 그런 거 다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사할 땐 어떻게 해요. 손 얻는 날. 그렇게 이사하시죠. 그런데요. 저는 이사할 때요. 아무 날짜나 이사하면 돼요. 주일날 빼고. 주일날 빼고 저는 상관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사 비용도 싸요. 사실 전에 여기 누가 살았대. 좀 음산해서 나 이 집은 안 가고 싶어.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요. 그냥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가요. 손금 보면서 아 내가 좀 생명이 길겠네. 나 좀 부자로 살겠네. 내 남편은 나 잘생겼겠네. 손금이 다 나와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신문이 좀 많이 나와서 신문을 오늘의 운세 그리고 제가 7월생이라서 아 7월생 별자리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어르신들 많이 보시는데 이만큼 세상의 풍조 문화가요.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그 안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게 만들어놔요. 이게 세상 신이 세상 풍속을 잡고 있고 문화를 잡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단의 활동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요. 옛날에 제가 자주 보는 전설의 고향 하얀 소복을 입고 칼을 물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나타나는 전제가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로 아주 지금은요. 아이들이요. 귀신 이렇게 볼 때 아주 예쁘장한 귀신으로 나오더라고요. TV 프로그램만 보더라도요. 귀신이나 이런 존재를 아주 미화시켜서 나타나 거의 사람처럼 우리 옆에 친근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미화를 시켜요. 아니요. 근데 사단은요. 가장 우리를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IMF가 왔어요. 조금 젊으신 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IMF가 왜 왔냐. 한보철강이라는 그 회사 사장이 옆에 누가 있었냐. 무속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투자를 했다가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무속인의 말을 듣고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라까지 망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이게 사단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잘 되게 해줘요. 그런데 결국은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인생이 저주 가운데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사와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예요. 또 정신문제, 육신문제, 고난, 핍박, 가정파괴, 불신앙, 불평.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육신적으로 병원에 가서도 이게 낫질 않아. 그리고 계속 문제가 와. 사건이 와. 또 어떤 사람은 이번 주에 만난 그 사람은 자기가 신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우리 인생을 존먹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요. 사단은요. 이 세상의 신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믹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존재예요. 그리고 계속 화전을 쏘아 대며 신자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다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회 와서도요. 계속 내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아 나 진짜 교회 가서 이 문제 끝날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이 더 발악하고 나에게 교통사고가 나고 또 아프고 이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아. 그런데 잠깐 송구신 거예요. 사단은요. 또 교회 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전지대로 은혜 잘 받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놔두지 않아요. 일단 사단은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일단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했네. 그러면 지속하지 못하고 그 은혜 받지 못하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차장을 통해서 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계속 계속 또 말씀을 들어도요. 이해하지 못하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앉아는 계시는데 계속 졸아요. 이분이 그 전날 나 내일은 진짜 안 졸 거야. 그러면서 9시 일찍 주무셨대요. 그런데 찬양할 때는 열심히 찬양하시고 아주 기뻐하세요. 그런데 자리에 딱 앉았는데 계속 졸아. 이게 뭐야?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사단은 말씀만 못 듣게 해요. 왜냐? 말씀만 딱 잡으면요. 끝나거든요. 제가 저도 사실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전도사라고 해서 질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혈소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멍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만 출혈이 있으면 지혈이 잘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또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딱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의사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요. 접히는 남편이 어떡하냐고. 곧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아이를 가지면 더 혈소판이 떨어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출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요.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을 붙잡으시면요. 그 문제 사건 가운데서도요. 평안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교회 나오시지 마시고 이제는 영적 싸움을 싸우시되 하나님 나에게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흑암의 권세는 예스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최고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도록 계속 공격하는데요.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뭐 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 좋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 나갔는데 너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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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내가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뭐냐면 방언 여러분 방언 이런 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방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았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럼 나는 방언 못 받았는데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보였어. 그러면 매번 기도할 때마다 뭔가 보여야 돼요. 이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은 신비로우시기 때문에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매번 그래야지만 내가 응답받았다. 또 그래야지만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맞지만 내가 율법은 지키되 율법주의로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비이신데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매번 보인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비이시지만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단은요 계속 그렇게 몰고 가요.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요 우리의 죄책감을 계속 죄책감을 들게 만들어요. 우리 남편이 이 죄책감 착하니까 사실 착한 사람이 죄책감이 더 많더라고요. 저같이 좀 나쁜 사람은 그래 미안해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미안하고 내가 정말 몰랐어 그래서 너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구나 상처를 줬구나 미안해 사과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진짜 미안하죠. 그런데 계속 정제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오늘 와서 엄마 미안해 했는데 내일 또 와서 엄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또 그 다음날 와서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용서해 주세요. 매번 용서하는 게 그게 맞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녀들 한 번 좀 미운 마음이 들긴 하죠. 이놈 새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한다 이러고 꿀범도 주고 하지만 매번 와서 엄마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 정제의식을 심어줘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제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 법적 해방시켜 주셨어요. 세상의 법은 그래요. 그런데요. 영적인 법은요.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코 정제함이 없는 그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가장 큰 거 뭐냐 종교 종교로 우리를 속여요. 지난주에 단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사단이 만든 가장 큰 종교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톨릭 가톨릭이요. 예수님 믿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한다네 그리고 교회처럼 이렇게 막 떠들고 그러지도 않아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천주교를 가잖아요. 그런데요. 천주교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원이 없어요. 왜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게 가장 사단이 속여있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내가 종교를 가지면 내 자녀의 문제도 우리 집에 있는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지 라고 종교를 찾아가지만요 종교는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복음과 종교는요 달라요. 종교는 뭐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108배 해야 되고 내가 뭔가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종교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예요. 사자는 가장 우리에게 뭐냐 속이요. 종교로 율법으로 속이거든요. 신비주의로 또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뭐냐 아이들 마음챔김 또 명상 이런 걸로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제가 한번 병원에 어떤 신방을 갔는데 유명한 병원에 정신과 병동이었어요. 이분이 생각이 좀 아프셔서 잠깐 입원하셨는데 대기실에서 대기에서 앉아있는데 저희가 가신 사역자분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오신 줄 알고 어떤 한 여자분께서 나이 드신 여자분께서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셨냐 그러면서 처음 본 사람이지만 기도 좀 부탁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하시기를 자기 아들이 정신병동에 지금 입원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을 만나러 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어떠냐 남편이 대학 교수이세요. 대학 교수인데 뭐에 빠져 있느냐 명상에 빠져 계신데요. 이 아들이 조금 상황이 괜찮아서 밖에 나와서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고 명상하는 곳에 갔다 왔는데 아들이 더 날뛴 거예요. 명상은 뭐냐 나를 비우고 뭐예요 신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세상 신을 받아들이는 거에요. 결국은 뭐예요 귀신 들리는 거거든요. 명상이 결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챙기실 게 아이들한테도요 학교에서요 너 좀 힘들어 명상 좀 하고 좀 가만히 앉아서 너를 좀 비워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그렇게 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단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유명한 가수들도요 다 명상학교 이런 거에 갖다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 영바를 받아야 자기가 곡도 쓰고 한다고 이렇게 교육받고 와요. 그런데요 결국은요 세상 가사들 보면요 다 영적인 실체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가사가 정말 많아요.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곧 신이 되고 너 자신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좋아요. 나 물질 성공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나 하나님 떠난 물질 하나님 떠난 성공은요. 결국은 절벽에 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복 받는 사람이 돈을 가져야죠. 진짜 복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져야죠. 그래야 올바른 곳에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돈을 가지면요. 그게 곧 저주입니다. 하나님 진짜 복을 갖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갖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없이 물질과 성공이 오히려 저주라는 거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너 자신을 사랑해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 교회를 다니는 데도요 점집에 가고 무속 점술 우상문화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요. 지금도 집에서 제사를 지내시고 계시네요. 왜 조상에게 잘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 그런데 제사는 뭐라고 했어요? 대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 문화에 우상문화에 점술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무속인 찾아가면 당장에 답을 주거든요. 오늘 내가 새 집을 들어갔는데 더 큰 집은 언제 가게 될까요? 라고 내가 내가 아는 사람이 찾아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나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언제 이사갈 수 있을까 하고 무속인을 찾아간대요. 저에게 같이 가볼래? 이러는 거예요. 저를 처음 만났는데 그런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저기 교회 다니잖아 전도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우리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이게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까지 되물림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영적인 것을 모르게 우리를 속여요. 내 육신의 DNA도 내 자녀에게 되물림 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 보고 아유 누구 자녀겠니 딱 알잖아요. 육신의 DNA도 되물림 되는데 영적 DNA요 반드시 되물림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를 닮고 싶지 않았는데요. 닮아요.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있을까 했는데요. 저도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무남동려 외동딸이었어요. 아버지가 6.25 때 군인으로 소천하셨어요. 인생이 혼자 된 거예요. 그럼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가문을 되도록 우상을 섬겼으면 올 수밖에 없어요. 환경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문제와 사건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게 그냥 우리 엄마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 울감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요. 그냥 있는 건 좀 알았어요. 영적인 걸 모를 때요. 그런데요. 이게 죄와 지옥과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그리고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있으면 오늘 내가 막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지? 사실 이거 사주 교육한 준비한 거 참 많은데 지금 이대로 안 하고 있어요. 준비한 거 정말 많은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잠을 못 자요. 밤에.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걸 딱 붙잡는 순간이요. 내일 어디 큰 일이 있고 집안 행사가 있는데요. 그날 저녁 평안히 자요.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거 자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면 잘 풀려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만남 주시고 문제 사건 해결하시고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는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좋아하고 어떤 무언가를 갖다 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가장 붙잡고 있는 거 집착되어 있는 거 그게 곧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참 병원은 정말 많죠. 그리고 길 가다 보면 발달센터 정말 많아요. 아이들이 조금만 뭐하다 보면 요즘 영상도 많이 보니까 아이들 언어가 늦기도 하고 또 가장 폭력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니까 상담에 가서 상담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또 우리 남편과의 가정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가정의 문제를 상담하려고 상담선생님 참 많이 찾아가요. 병원도 많이 찾아가고요. 그런데 진짜 해결되던가요. 약을 줘요. 약을 먹고 잠시 무력해서 생각이 없어질 뿐이에요. 그런데요. 다시 깨어나면요. 그 모든 문제가 되풀이되고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이 문제가 끝나겠지 하고 내 자신을 죽이는 게 결국은 자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타살이에요. 세상은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죽으면 끝나겠지 하지만 죽음 이후엔 반드시 지옥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그 문제 해결책이 바로 뒤에 보시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저는 박미경 전도사인데요. 박미경은 이름이죠. 전도사는 제가 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 48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재문제 우리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재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사단의 지옥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로 오셔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다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천주교 불교 결국은 같은 곳 가는 게 아니야? 길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재와 저주와 사단 가운데 우리를 영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정적 존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단 이에요. 아무리 힘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사단의 영적인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께서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저주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이제는 자유 해방을 맛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도와드릴 텐데요. 두 손을 모아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 지을 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에 영접하셨죠?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셨어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셨고 영적 싸움을 싸우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신 싸워주는 존재가 있다.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잖아요. 그죠? 이미 승리가 확정된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영적 싸움은 너도 죽고 나도 죽다 인데 영적 싸움은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과 나와 우리 후대를 멸망길로 몰고 가는 사단 흑암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 가라 이렇게 지시면 되세요. 이게 영적 싸움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